겨움포역에 이어서 득화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주차장이 상당히 늘어네. 득화역 롱플리아 덕하여계의 모습입니다. 여기도 도시인자구 조금 떨어져있네요. 직선화가 되다보니까 어쩔 수 없는거지. 이래서 인접해야되는데 자꾸 떨어지면 탈사람들은 안오겠네요. 덕하여 버스정류소네요. 타는거 자, 옆들은 잘해놨다. 자, 여기는 자전거 조철할 수 있는 공원이구요. 아직 뭔가 조금 빠진듯한 느낌은 있어. 자, 버스 노선 이렇게 다 있구요. 게이트로 가는곳이죠. 역무실이 이렇게 있고. 세경시간이 4시 37분. 4시대. 분열막면. 평일이니까. 20시 30분. 16분. 58분. 58분이네. 58분. 20분정도 있어야 되네요. 20분정도에요. 장난이 있습니다. 자, 이제 덕하여 찍었으니까 망양. 남창. 서생. 세군에 남았네. 자, 망양으로 이동할게요. 이동하는데 문제는 일차가 있어야 되는거라. 58분. 38분. 딱 20분 남았네. 화장실 갔다가 화장실 무인발매기 자, 덕하역에서 망양역으로 이동해 볼게요. 58분차. 부전태하관. 돈 많이 들었습니다. via. isz стран 홉해. 백화항. 자, services Jabón 이사뽕 통행선. 태하강 字幕 이자 상행선. 태하강 호개 경주 방면. 구전방면 구전백수코 지구 특화의 플랫폼 뒤에 일광에서부터 일광이란다 일광이 지나서 처음부터는 다 스크림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구간이 개척되어는 스크림도화를 수치하고 있더라고요. 자, 망향으로 이당합니다.